요한 2서 1장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.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. 부녀여, 내가 이젠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.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오,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.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오.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.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,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.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,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아라.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,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.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,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.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.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,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,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.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. 택하심을 받은 내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. 택하심을 받았다. 택하심을 받았다. 밴가. 감사합니다.